어떻게 걸었나? 니네 뭐하니 둘이서? 니네 뭐하니 둘이서? 아니요. 아 대기, 대기 나와있다. 차례상 만들고 차례상. 아하 재산 나아지네. 박색이 너 신나고 있잖아. 아 많이 만드셨네요 어머니께서. 어머니가 다 해주셨었어요. 이제 몇 개 정도만 이제 하나 하나씩 가리키는 거죠. 맞아요. 국한보고 맞추고 해. 저한테 맡겨주시는 거예요? 그럼. 나 이제 여기 안 들어와 이제. 진짜죠? 저 진짜 책임질게요 그러면. 이미 많이 돼있다. 국도 벌써 다 끓여놓으셨네. 다 해놓으셨네. 그럼. 왜요? 원래 근데 제사상에 올리는 탕국은 약간 좀. 심심하게. 심심하게 하죠. 왜냐하면 향신료를 못 쓰니까 제사 음식에는. 마늘이나 이런 걸 쓰잖아요. 너무. 너무 짜면 좀. 어. 오빠 이거 어떻게 세게. 네? 팔팔 끓고 싶어. 뭔가. 어? 어? 고춧가루 쓰면 안 되는데? 어? 맑은탕인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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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몰랐어요 제가 이걸. 너무 맛이 밋밋해서. 어? 팔팔 끓으면 돼. 소육국에 고춧가루를 넣었어. 어? 어? 고칠맛이 됐어. 일렀어. 남편이 조장하네. 조장해. 어떻게 해. 소육국에 고춧가루를 넣었어. 어디다? 소육국에 고춧가루를 넣었어. 너 그거 안 돼. 너 그거 안 돼. 아니는데 어떡하죠? 제사 음식에서. 어떻게. 고춧가루를 넣는 거 아니야. 이거 어떻게 이거. 어떻게. 이거 제사지. 이거 제사 어떻게 올려? 이거 다시 끓여야지. 이거 다시 끓여야 돼 처음부터. 어머니 화 진짜 나셨어. 모를 수 있죠. 아유미 씨는. 정말 몰랐어요. 이거 어떻게 하냐 처음에. 제사는 저는 모르는 거예요. 간을 봐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간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. 저는. 제사 음식에 누가 꼬치깔을 넣어. 다시 끓여야 돼. 아이고. 어떡해. 어떡해. 책임지고 잘할 것 같아서. 아니. 아이고 가르쳐. 맛을 내고 싶으면. 할머니가 고춧가루를 좋아하긴 했어. 할머니가 좋아했다. 이거 걷어낼게요. 어? 고춧가루를 어떻게 걷어내. 다시 끓여야지. 안 돼. 어떡해. 걷어. 안 돼지. 걷는 거는 불가능하고. 길났네. 어떡해 미쳤나 봐. 어떡해 할머니한테 유미가 했다고 해? 어떡해 어떡해요 죄송해요 어떡해. 응? 걷어내는 거 아니야. 어떡해. 이거 원래는 넣으면 안 돼. 넣으면 안 되는 거야. 제사 음식은. 네. 마늘하고 고춧가루 넣으면 기슨을 쫓는다 해가지고. 네. 할머니가 못 와서 못 드시지. 암만 좋아하는 거라도. 어떡해. 다시 끓여야지. 어떡해. 큰일 났다. 응? 다시 끓여야 된다. 이거 아무리 제사가 싫어도 그렇지. 고춧가루를 뿌리니? 아유 진짜 아주 할머니 역할이 정말 잘하네. 장동민이 더 얄미워. 아니 이게 다른 차라리 식구들 모이는 잔치 뭐 이런 거면 괜찮은데. 제사 음식을 정말. 정신을 잘 배워야 돼. 잘 배워야 돼서. 이 집 제대로 배웠어요. 이거 안 된다는 거. 귀신을 쫓는데. 응. 할머니 쫓은 거야. 할머니 오라고 약 올려놓고. 아. 어떡해. 이거 탕국은 내가 다시 끓일 테니까. 네. 놔두고. 네. 너 저기 닭 삶어. 닭. 닭 삶은 닭 갖다 줄게. 닭 씻어서. 네. 이게 충청도 분이신가 봐요. 네. 아버님이 충청도 출신이셔서. 충청도잖아요. 아시는구나. 아시는구나. 네. 개저귀라고 닭을 삶아서 얼린다고. 어떡해. 아 어떡해. 저 그대로 올려요? 우와. 잘 익었다. 처음 본다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자르면 안 돼 자르면 안 돼 대가리를 왜 날렸어? 사이클 그래서 안 들어가니까 대가리 날림 안 돼? 대가리 날림 안 돼? 대가리 날림 안 된다고? 왜? 원래 옛날에는 닭 머리까지 있었는데 요즘에 닭 머리까지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목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머리까지 있어 옛날에는 머리까지 했었어요 충청도예요? 아니야 아닌데 왜 아는 척해요 나 충청도 사람인데 왜 그래? 왜?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또는 아 아 큰일이에요 아 이거는 한국에서 살았던 우리도 몰라요 몰라요 왜냐하면 지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충청도 시기니까 근데 어떻게 걸었나? 가지고 와 다 됐으면 아 어우 오오오 너희들 어떻게 걸었나? 니네 뭐하니 둘이서? 네가 뭐하니 둘이서? 어 뭔가 발견하셨어 네가 뭐하니 둘이서? 아니 지금 준비하고 있어 와, 닭이 너무 커서 그릇에 막 넘치니까. 오! 그리고 여기다 놔? 응, 거기다 놔. 자리에 거의 밖에 없어. 이야, 엄청 많아. 이제 다 놓은 건가? 네, 그런 것 같아요. 다 안 왔어. 뭐야, 어떻게 된 거야? 와, 굉장하네요. 아, 수고 많이 했네. 너무 가까이 가져가세요. 안 돼, 안 돼. 아니, 아니, 아니. 야, 이거, 이거 안 돼, 이거 다시 해야지. 아, 보셨다. 야, 아까 반을 찾고 못 찾던 얘기. 부러졌어. 실로, 실로. 수술하는구나, 수술. 너무 맛있어. 집도 했구나. 어머, 세상에. 수술도 잘했네. 이럴 거면 의사하지 그랬니. 이럴 거면 의사. 상 차린 김에 인사를 좀 드릴까? 그래. 오빠, 잘 사야겠다. 오빠, 잘 사야겠다. 네. 여러분, 인사를 드렸습니다. 잘 살겠습니다. 잘 살겠습니다. 안녕. 안녕.